박... 휴... 어? 한 번도 잘 쓰고... 잘 쓰네... 박... 건... 후... 썼어요? 아니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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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손톱처럼 그리는 거야? 안 그리는 사람은 참 잘했어요. 못 받아요. 자, 오늘 한번 최점 해볼게요. 최점 해볼게요. 아, 최점 들어가나요? 아, 아주 잘했어요. 자, 도장을 찍어줄게요. 잘했어요? 아, 잘했네. 자, 진우는 벽 보고 서있어. 아니... 필수를 아직 모른다고요. 그러니까요. 벽 보고 서있어. 아빠, 싫어. 돌아야, 슬프다. 선생님이야. 어, 슬퍼. 아... 어떡해. 근데 진짜... 앉아. 앉아. 아, 귀여워. 어떡해. 다 해야 되지? 그래야 채점 맡아야 되는 거죠? 진우 되게 잘하잖아요. 진우 되게 잘하잖아요. 눈물 닦아. 눈물 닦아. 눈물 닦아. 그리고 울면 안 돼요, 학교에서. 말 잘 들을 거야? 응. 저렇게 하면 어떻게 웃네.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? 귀여워서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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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잘한다. 거기서는 안 돼. 그 안으로는 다 아까들. 저기서는 내가 다른 곳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. 여기가 그 안으로는 다 아까들어.